주먹 가위보 자!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 자!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더 힘들지! 자 이거 하실 때는 가위바이 하실 때는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손끝 그 다음에 손모 자! 이건 눈사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눈사람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손끝, 손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 저 안 할테니까 선생님들이 천천히 해볼게요. 시작! 주먹 가위 보 자! 주먹 가위 보 자!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 자! 자 사실 상관없어요. 손목이나 손끝이나 상관없는데 우리는 손끝부터 할게요. 보 보 자! 다시 한 번 가볼게요. 시작! 주먹 가위 보 자! 주먹 가위 보 자!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 보 자! 이거 마음대로 안 되죠? 이거 치료에 좀 좋아요. 선생님들. 이것도 훈 녹으실 때 많이 하시면 좋거든요. 다시 한 번 가볼게요. 시작! 주먹 가위 보 자! 주먹 가위 보 자! 주먹 주먹 가위 보 보 자! 1발 발하니까 막 나미를 만들어요 안돼요 자,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시작 주먹 가위 보다 주먹 주먹 가위 보다 주먹 주먹 가위 보 보다 한 번만 더 가리 시작 주먹 가위 보다 주먹 주먹 가위 보다 주먹 주먹 가위 보 보다 제일 젊은데 자, 다시 한 번 가볼게요 따라서 시작 주먹 가위 보자, 주먹 주먹 가위 보자,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자 여기 왜 이렇게 느려? 저한테 맞춰야 돼요? 다시 한 번만 보고 시작 집중하셔야 돼요, 선생님들. 다시 한 번 집중하시고 시작 주먹 가위 보자, 주먹 가위 보자,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자, 여러분들 이게 고양이 몸 노래 아시죠? 따 예 사, 이런 곡 노래 딱 맞어요 한 번 가볼게요, 천천히 시작 나의 살던 고양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굽고 아기 진달래 불국불국 꽃 대결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다들 이거랑 보고 계셔? 자, 이거 안무가 더 해볼게요 몇 개요? 이거 안 찍으면 안 찍을게요